예수라 1장 1-11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누부간 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직이 미드르다세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서른개요 은접시가 천개요 칼이 스몰아홉개요 금대접이 서른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사백 열개요 그 밖의 그릇이 천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오천사백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1에서 4절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고 성전건축을 독려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성취를 이방 민족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 이방 민족 및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 시련과 고난을 안겨주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방식으로 이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는 희미해 보이고 더뎌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에 그리스도에는 인생의 시련이 따를지라도 소망을 놓지 않는 담대한 용기와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5에서 11절 사로잡혀간 백성이 돌아오다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의 귀한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 짐승과 보물들을 가지고 오고 또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이들이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 건축을 위해 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일의 성취를 경험한다면 그분을 인정하여 헌신을 다하게 되며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또한 내어놓게 됩니다 곧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위해 보일지라도 오늘도 나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신실함을 믿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나의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기는 헌신과 열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